정맥신후 조형술 안내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장기인데 신장에서 배설된 소변은 깔때기 모양의 신호를 통해 요관을 따라 흘러내려간 다음 방광에 모여있다가 배출됩니다. 영어로 IVP라고 부르는 정맥신후 조형술은 방사선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형제라는 약물을 정맥혈관으로 주사한 다음 조형제가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 동안 시간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신장이나 요관의 결석이나 종양, 요로계의 폐쇄나 협착 등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